민지 씨인가요? 아 이민우 씨가. 그런 자리 가면 지홍 씨는 어떻게 돕니까? 약간 지홍이 형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. 여성분들이 말을 걸어와요 먼저. 어머 지대공 씨 안녕하세요. 한 번에 이제 여름에 한 번에 이제 나시 민소매를 기다란 민소매를 입었어요. 그렇게 하고 멤버들과 함께 클럽을 한 번 놀러 갔었어요. 춤을 좀 춰서 그런지 땀이 젖었더라고요. 싹 의자에 앉아있었어요. 딱 앉아있는데 하필 또 그때 조명 아래에 있었어요. 그날따라 제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요. 왠지 사람들이 알아보는 걸 느끼고 싶을 때. 오랜만에 클럽을 갔는데 사람들이 제 얘기로 수견들고 싶은 걸 보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. 저희방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이런 쇼파. 그렇죠 쇼파 같은 거. 사람들 다 지나다니는 쇼파에 제가. 이렇게 딱 앉아서 굉장히 멋있게 나름 폼을 잡고 있었어요. 사람들이 지나다니니까. 근데 딱 정말 이렇게 조명도 딱 저에게 떨어지고. 굉장히 이렇게 빛도 잘 받고. 멋있게 이렇게. 이렇게. 아 근데 멋있어요 멋있는데. 문제는 민소매였어요. 알아봤더니 제 민소매가 이렇게 돼있을 거 아니에요. 이게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하고. 이게. 네 이렇게 한 칸씩 옆으로 옮겨줬어요. 명소매가. 정말 멋있게 진짜 한 30분 동안. 아이가 이렇게 또 삐새 då예요. 정말 좋습니다 또 좋았어요. 아니 지나 이런 분들은 아니 클럽을 그 당시에 놀러갔다. 저희 같은 경우에 한때 클럽을 주름 잡았었는데요. 알죠 알죠. 한 번은 클럽에서 저희가 섹시 댄스를 춰서 전진 씨, 에릭 씨, 민우 씨가 1, 2, 3등을 나란히 해서. 아 진짜? 요즘 친구들은 클럽 가면 숨기려 그러잖아요. 저희는 어떻게든 저희를 표출하고 싶어요. 전진 씨가 고급 컴포넌트 오디오를 받았다고. 전진 씨 너무 뵙고 싶어요. 정말 선배님 뵙고 싶습니다. 그때는 그 폰카메라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. 폰카메라가 있었더라면 저희는 지금까지 이시 못했습니다. 여기 좋은 소리세요. 지용 씨가 볼 때는 빅뱅은 신화에 가깝습니까? HOT에 가깝습니까? 신화와 HOT가 섞여 있습니다. 멤버 따라 틀린데. 정말 그런 것 같네요. 멤버한테 신화 같은 분은 네. 신화 같은 분들은 누구입니까? 신화 형들 라인은 승리. 탑. 저까지 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대성이, 태양이는 HOT 선배님들 라인인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제가 지금 흔존에 있는 그 남자 그룹들 친구들과 함께 얘기를 해보면 신화 선배님들 얘기들은 전설이에요 전설. 어떤 전설. 사실 솔직히 저희는 겁이 많아서 그렇지 그렇게 한 번 해보고 싶고 하고 그런 게 있어요. 지금 빅빅 입장에서 두위 씨가 물을 걸어 잠그고 밖에서 양 사장님이랑 매니저가 이 아빠 스케줄 가야지 안 간다고. 이런 게 어떤 사태가 부르실까요? 예전에 탑 씨가. 역시 대단합니다. 역시 대단합니다. 역시 대단합니다. 역시 대단합니다. 탑 씨 매니저가 탑 통을 깨러 갔어요. 방문을 두드려도 인기 속이 없는 거예요. 탑 씨 어디 계세요? 가셔야 됩니다. 어떡하지 했는데 알고 봤더니 화장실, 화장실에 샤워하는 데 이렇게 숨어가지고 계속 계신 거예요. 그래서 겨우 못 찾았어요. 탑 형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. 어디세요? 저 스키디오 안 가요? 탑 씨 어디 계시냐고? 저 집이에요. 화장실이에요. 자 여기서 이제 코스 갑니다. 김동완 씨 봐주세요. 많이 하셨어 선생님. 준비 잘했어. 에릭 씨도 욕조에서 자주 이렇게 보이고 그랬어요. 에릭 씨는 저희 놀래키려고.